아 이번에도 육강령이냐? 어? 아니네 낙대 삽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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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귀가 행님 감사합니다 데이스즈 불격 나오면 불격 4강 할 수 있음 에에 불격 쏘봐 아이고 장금까지 감사합니다 불격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불격으로 아니 방금 카드 아니 아 이펙트 떴잖아요 왜 카드 안나가는데 아니 이펙트 뜬거 님빌들도 봤죠 게임한테 사기당함 카드랑 친밀도 낮아서 카드 안나가는거 아냐 그 왜 포켓몬스터에서 친밀도 낮으면 말 안듣잖아 이게 완타가 안나오네 그냥 한대 맞을까? 뭐지? 이케 친밀도 내로 Он 아 뭐지? 아 어 안돼 표창이다 죽어라 아니 표창을 왜 주는데 아 어따어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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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쌍트로피 아 안녕하세요 저 언투장비 저 언투최면 저 언투장비 어차피 쌉지랄건데 오와우 와우 타락이 나오는 상상함 삽은 사실 간유물이었던게 아닐까 짐 레이너가 히페리온 부르는것처럼 사비가지를 부르는거지 약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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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약분핫 약분핫돌 시너지 맞추는거봐 역시 가지게임자란 혈안 혈안 편지칼 혈안 왕타 왕타 딜어 올라간다 게이득 무겜각 무겜각 무겜각이 있어도 소멸카드 없을텐데 이제 소멸을 다해서 이제 소멸카드 없음 아랫도리에 각각이 선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이걸 봤네 이걸 봤네 압축을 못한다고 평생 압축을 못하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호롱 호롱 재물 재물 빠따조 와 성락겁이다 아 이러면 피포션 마신거 아깝다 걔 아깝다 피포션 두배 이벤트였는데 야 엘리트 덤벼 엘리트 잡는 이유 엘리트는 황금 카드가 더 잘 나옴 근데 여기서 삽질하는게 낫겠다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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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엘리트 확률이 다릅니다 슬더스의 게임에서 안알려주는거 특집같은거 유투브각이네 당신이 모르는 슬더스의 땡땡까지 진실 맨날 유튜브보면 당신이 모르는 일에 내가 모르는지 어떻게하러 니가 니가 뭐라러 왜 맨날 나보고 모른대 수비하나 제거하자 세계특 경악함 전세계가 놀란 전세계가 놀란데 난 안놀란 진정한 끈기 수치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끄럽지도 않은거냐 솔직히 첨탑에서는 안부끄러울거같은 다른데도 아니고 첨탑인데 여기있는 놈들은 다 죽어도 돼 서랭이같은 놈들 첨탑에 말짱한 인간이술가 첨탑에 말짱한 인간이술가 첨탑을 쓸까 말까 쓰자 어차피 피포션 있는거 생각하면은 지금 딱히 무서울게 없다 0 곱하기후 아 고생이 많다 와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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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유 타락났는데 아유 타락났는데 닉네임을 어떻게 읽어될지 모르겠어 아유 땡큐 포 서브스크리빙 땡큐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설 어설이 미스 에이커르 에이커 얼 에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텐큐 무감각 불분기 무감각 들고 갈 만하시 짰 의구부정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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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다 재물 근데 두개 넣으면 체력좀 없지 않을까 무장해제 두개 들어간다 타락 타락 예에에에에에 책지칼 완성 책뿌리메칼 아님 봐주세요 안돼 4대 맞음 아 뭐 발굴같은거 더 안나오나? 더 깎고싶네 부적 왠 부적 부적 쓸일있을까? 뭐 없는거보단 낫겠지 강타박치기 슬더스의 저대저대로는 비기중 하나지 강타박치기 오랜 전통이 있어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강타와 박치기가 나왔을때 어떤 순서로 쓸것인가 빤다 완타 육압 해외 게임좀 이사하게 하려고하네 가지 먹었는데 왜이렇게 힘들지 흠 흠 흠 타락 체험판 제가 찾던 타락카드 여기 있네요 이게 참된 게임인데 탕어도 134 근데 체험판임 아 나 근데 생강 극혐인데 진짜 개맛없음 뭐 먹을 때 생강 씹히면 극혐 리오리에 들어있는 것 씹히면 표정 썩은 표정 썩은 편식 그 왜 고수도 비누 같다는 거 유전이라며 생강은 그런 거 없나 빙계대고 안 먹게 즉석에서 빠참몬 완성되는 곳이네 이게 가지다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 종이나 나오지 부적 있는데 먹을 게 없네 노상목은 페널티 없으니까 페널티 없는 코스트 유물 코스트 없는 페널티 유물 눈물이 쏟아지고 있어 현장은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시병 아 이거 잡을 수 있겠지 포션도 있는데 절힘? 절힘? 진짜 즉석에서 백 뚝딱 완성되는구나 가지는 전설이다 맛을 각오하고 한데 이게 안 맞네 블루 베팅 한글을 모르지만 정배에 베팅하는 모습 역시 정배 역시 정배 역배 특 한글을 아는데 역배가 한글을 아는 데에 역배가 한글을 아는 데에 역배가 bom 작품 쪽 홍대 용기를 감지 범 لا 농구 5 용기 용기 한글 사람 아 법 아 역배를 못찾는 그들 백가지 아니면 개노디리는 아니 이거 이거 3개면은 뭐 이거 60퍼 이거 40퍼니까 한 마리 추가되고 이거 또 몇힐이야 이거 55힐이었나 아 뭐 지금 목숨 쇠 목숨이네 배먹어 배 덱 밸류는 없고 가지에 의존해야 되니까 가지가 게임 깨줄 때까지 버틸 카드들을 넣자 아 아 아 아 아 아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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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안쓸까 이게 연타라 아니네 아니 단타라 아니네 수치를 제거한 아이언클레드 아 격돌 격돌 썬데 왜 또 나가 수치심이 없는 자 흠 맨날 처음 판매두고 타락 얼리 액세스 해간다 어둠의 포 무감각이 먼저일까 어포가 먼저일까 가지 있으니까 무감각이 먼저겠지 가지 vs 갈비지 병법소 병법소 나쁘지 않다 와우 예 이히히 예 200방어 모았는데 다음 턴의 사라짐 내 방어로 어디갔어 어 스킬 카드 다 날라가서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상이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하이 병불꽃 매구멍 아 아 가질라서 광기 괜찮지 않을까? 병감각도 있고 아씨 삼병시드 신성 황금병조 와 진짜 가질때마다 놀랍다 치자 늘 새롭다 늘 새로워 예 몸박수워 터뜨려 버리게 이 정도 방어력이면 달팽이 가까이만 가도 달팽이 터지겠는데 이 코인은 투명망도 해리포털에서 본 것 같아요 잼미니 사운드 추가됐나? 투명망도 반투명망도 반투명망도 아니 근데 좀 몸박 진짜 안나옴다 아 탈압 가지고 싶다 탈압 아우 늦어 먹어 죽어 그냥 빨리 안죽어 스릉 노누데카 어서오고 쟤들도 아이언프레드랑 싸우고 싫을거야 금방 아니 공격이 안 나와 공격이 뭐 카드 많이 쓰긴 쓰는데 뭐 도움이 안 되네 카드를 쓸데없이 많이 써 가지가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구만 이러다 맞지 도덧이 맞네 2-4-8-0 점프 몇 점 나올까 2-4-8-0이면 삼촌으로 백 삼촌 사 백 삼촌 사 백 삼촌 삼 삼 삼 삼 삼 삽질 못 쳐놔 아 C 32장 해시계 고장난 해시계 할아버지의 헌식에 할아버지의 고급시계 고급시계라고 하니까 오버워치가 생각나냐 탱커 안에 사람 없으니까 아예 탱커를 빼버리는 파격적인 게임 재물패어 아예 탱커 탱커 넣은 잘못이지 오리아루콘 불뿜기 불 뿜기 사실 지금 가지댁이라서 내가 뭘 넣어도 딱히 내가 뭘 넣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지가 뭘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씨 바리케이드 나스민 이겼지 붙여 핸드업 믿고 있었다고 젠장 근데 못쓴다 자체물 심장 봐주는거임 심장 심장 같은 허접이란 놀아주려면 좀 봐줘야지 놀아주려면 좀 봐줘야지 놀아주려면 좀 봐줘야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뭐 초등학생도 깨겠다 지성이 필요 없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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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60% 55% 체력 거의 뭐 체력이 체력 200 가까이 되지 않나? 과연 점프는 3,333점을 넘을 것인가요? 넘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옥챙 아아 3점 개꿀잼 3점 역배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황벨이냐 아니 님들 점프 왜 이렇게 잘 맞춰요? 핵이네 핵이네 아니 저거 예상이랑 완전 똑같이 나오네 저거 예상이랑 완전 똑같이 나오네 흠 흠 흠 흠 이게 뭐지? 흠 수학 천재인가? 흠 흠 그때 흠 인간 스카우터들 흠 흠 흠 일 사실 내가 줄